서브이슈입니다. 금리 인상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문제. 왜 금리 인상보다 경기 침체가 더 문제일까요?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주식의 바닥은 언제였습니까? 2009년 3월이 바닥이었습니다. 이미 2008년 10월에 50% 빠지고요.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 우상향했습니다. 주가는 미리 선방향했죠. 당시에는 제로금리 양적 완화로 연준이 주가를 밀어올려준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죠. 2018년 10월 금리를 올렸을 때도 금리 발작을 일으키며 나스닥이 24%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는 겨우 2.25%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빅스텝으로 75bp씩을 올리고 있죠. 2022년 연말에 4%를 넘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6일 저점으로 25%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다 반연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미국 주식은 로켓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주식과 부동산이죠. 한국 주식은 미국처럼 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기보다는 2500에서 3000 사이를 오가며 빅스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에서 10년간 횡보했고요. 코스피가 2000에서 10년간 횡보했고 다시 2000에서 3000을 넘어가며 10년간 횡보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고점에 산 개미는 당분간 본전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문제는 부동산이죠.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은 끝장이냐 합니다. 경기 침체가 왜 올까요? 현재 연준의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소비 심리를 죽이고 실업률을 높여서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도죠. 원래 연준은 고용과 실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의도였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는 경기를 잡는 물가를 잡는 것 그러니까 고용과 실업이 같은 뜻이고 그리고 물가를 잡는 게 있죠. 그런데 현재는 물가에다가 가중치를 두고 물가를 잡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흥국의 쥐약입니다. 특히 한국의 영끌족은 큰일 났습니다. 신흥국이 쥐약인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한국도 따라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기축 체력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75bp를 올리는 와중에도 한국은 25bp가 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환율이 치솟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더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죠. 따라서 물가가 치솟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금리를 올려야 하죠. 한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104% 여전히 세계 1위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올리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 104.3%로 1등이긴 하지만 전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전세를 끼워 놓으면 한국의 가계대출 비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가계대출 부실이 되면서 은행 시스템도 무너지죠. 한국판 소프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며 전세 가격도 떨어집니다. 대출도 문제가 되지만 전세도 은행 시스템 붕괴가 뇌관이 될 수가 있죠. 지난번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KBC세가 떨어지며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영끌족이 원리금 상환으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이미 강남의 27억 원대 잠실 31평 아파트는 맥가가 7억 원이 떨어져서 요즘 20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요즘에 맥가가 20억 원이 깨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17억 원이던 전세는 12억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 영끌을 해서 27억 아파트를 전세 17억 끼고 10억 원을 갭 투자했다면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M1 전세금 5억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7억 원 떨어진 매매가는 마음은 아프지만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억 원 떨어진 전세가는 현실이죠. 10억 원도 영끌이었다면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대출이 안 나오니 신용대출과 자신이 모은 돈으로 10억 원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이 남아 돌아 현찰로 지른 부자는 죄입니다. 영끌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2년 후 전세 만기가 되는 시점에 역전세난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미 7억 원의 매매가로 날아간 상태에서 전세금 5억 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합니다. 이럴 때 떨어진 전세가가 전세가 5억 원이 없다면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죠.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나 전세금을 많이 올렸다면 앞으로 2년 후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시기가 느립니다. 지금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2년 후에 계약 만기가 돌아오고 전세금을 물어줄 돈이 없다면 그때 소송으로 갈 것이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면 법정 이자는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연 12%입니다. 소송을 6개월 잡고 경매를 붙이면 경매 낙찰되는 것이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 총 3년 후에는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역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도 2009년도에 주식바닥이었지만 부동산 바닥은 5년 후인 2013년이 바닥이었습니다. 긴급점검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 중 떨고 있는 하우스포어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우스포어에 눈물이 배어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32평 파주시 아파트를 영끌에서 샀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빚이 늘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외에도 자세하게 이때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주로 2009년도에 바닥에 샀거나 아니면 2016년도서부터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부동산 위기를 몸으로 겪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불폐가 이 사람들 뇌리에는 있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2012년과 2013년 하우스포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0%를 해서 지금처럼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말이죠. 금리를 올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미국이 제로금리를 가면서 세계 부동산 가격을 다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라에서 하는 꼴을 보면 집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파트 댄보대출 15억원 대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고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봐서입니다. 15억원이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의 요지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 규제인데요. 이것은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에 들어온다고 해서 올랐던 송도를 비롯한 도시들의 GTX 끝에 있는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GTX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서고요. 게다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실망 매물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뉴스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입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문제이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이고요. 한국은 가계 부채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준을 따라갈 수가 없죠. 미국의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못 따라가고 한국은 25BP 베이비 스텝만 올립니다. 이유는 가계 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소득이 없으면 대출 연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대출을 조이면서 금리 인상의 흑폭풍을 줄이려는 시도이죠.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속된다면 2013년 하우스포처럼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좀비기업부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비기업은 저금리에 겨우 연명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빚을 줬어도 금리가 싸면 고용이라도 하면서 기업을 존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비기업은 가격 경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혁신기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망하느니 차라리 원가의 물건을 팔기 때문이죠. 대우조선 해양이 선박을 저가 수준화하는 바람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면 좀비기업은 싹 다 망합니다. 좀비기업만 망합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자기 집 담보로 가계대출 끌어다 쓴 자영업자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대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죠. 가계대출이 오면 무너지면 신용위기입니다. 신용위기는 은행의 시스템위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은 1, 2년 내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동산은 앞으로 5년 후가 바닥일 수 있습니다. 경매는 늘어나나 부동산의 거래량이 사상 최대라는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결국 부실 자산을 처리하려고 대출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막아놓으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경락장금 대출은 90%까지 풀 것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풀 것입니다. 오히려 세금 혜택을 주면 완전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부동산 매수 기회가 옵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겠습니다. 그것이 금리 인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